안녕하세요. 안각화 박물관의 김경진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에는 거북이가 여러 마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마리의 거북이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동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북이는 수준과 육지를 오가는 생태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나 장수를 위한 요소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 그림에다가 바위에다가 거북이를 새겼던 분들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북이가 상단에서 하늘을 향하는 방향으로 새겨져 있음을 통해서 저희의 염원도 같이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